Q. 장현진 선수가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정혜원 선수가 오히려 뒤쪽으로 밀어졌어요. Q. 이창욱 자리 잘 잡아갑니다. 브레이킹 포인트. Q. 이창준 선수가 오히려 밀려난 상황이고요. Q. 이창준 선수 입장에서는 선두를 잡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Q. 순위가 자리가 많이 변동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Q.의 여행 차량은 전공을 수출하는 데는 저는 넘치는 것 같아서 Q. 이창욱 선수 입장에서는 전공을 해서 현우가 많은 것 같아요. Q.은 rein-t frustration. Q.은 rein-t definition. 2차준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말고 들어가는데요. 밀리지않고 약간의 컨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차준 같이 돌아갑니다. 2차준 같이 돌아갑니다. 1차준 같이 돌아갑니다. 3차준 같이 돌아갑니다. 22차준 같이 돌아갑니다. 3차준 같이 돌아갑니다. 2차준 같이 돌아갑니다. 김재현과 오완솔 김재현은 기회를 한 번 누려봅니다. 하지만 여의치않아요. 그 팀의 송영광 선수도 기회를 받지만 송영광 선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한솔 선수가 오늘은 조금 과감한 공격들을 유난히 좀 많이 내고 있어요. 오한솔 안쪽으로 찔러봅니다. 하지만 코너의 방향이 바뀌는데 김재현이 잡아갑니다. 와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웨이트는 웨이트인 거고 이 순위에서 물러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김재현 선수 입장이 저는 사실인데. 포인트는 여기서 덧배끼고 싶지 않고요. 그렇죠. 예상품이었습니다. 이번 ende 가서 덧모가 harmful. 오완솔 한번 들어갑니다 계속 막혀요 아.. 손대래 조금 밀렸어요 올라갑니다 오완솔 결국 넘어갔습니다 계속 두드리니까 열리긴 열리네요 결국 넘어갔어요 오완솔 선수가 2번부터 한 번씩 기회를 받거든요 김지근 결과는 쉽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쉽게 주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코스는 이찬준입니다. 먼저 말고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찬준이 일단은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찬준이 넘어가는 상황. 자 결국 이렇게 추호를 하는 엑스타입니다. 아 이찬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격차가 사실 지금 이찬준 선수가 25점에 그리고 김재현 선수는 3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27점으로 다시 한 번 격차가 벌어지긴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박규승 선수였나요? 박규승 선수였네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또...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박규승 선수인데... 이찬준 선수가... 이찬준 선수가 차지합니다. 이어서 장혜진과 정혜원, 김중근 선수가 들어오면서 서한지피 3명의 드라이버 모두가 TOP5 안에 진출을 했어요. 이제 이찬준 선수 들어오고 있어요. 이어서 서한지피의 장현진 선수와 바짝 붙었어요. 저 이거 일부러 선수들 이거 자꾸 왜 이러는 거죠? 서킷 위에 신살하는 장현진 선수인데. 벽!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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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